저는 의견이 조금 안맞아요 그게 아니라 말이 잘 안됩니다 말이 잘 안됩니다 근데 저랑 모모와의 관계에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모는 다른 사람하고도 말이 잘 안됩니다 아니야! 못 느꼈어 처음에 누구였지? 매니저님이었나? 매니저님은 언니라도 안됩니다 매니저님이었나? 뭐라고요? 모모도 못 알았었군 계속 못 알아서 그쵸! 저만 모모란 말이 안됩니다 저만 모모란 말이 아니죠 내가 봤을때 모모가 진짜 집중을 잘 안해 그럼 계속 알았다고 해요 듣고나서 그리고 다음에 들은적이 없대 방금도 내가 크기가 이만하다니까 알려줬는데 다른거 한번도 그럼 되겠다 그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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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으신 전원 Internet